한영은 회사에 필요한 기장치를 리스하기로 결정하고 현주 리스와 합의하였다. 현주 리스는 X0년 12월 30일날 이 기장치를 현금으로 취득하고 한영과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X1년 초부터 X3년 3년 말까지이고요. 기초사의 치동원가는 600만원이고 경제적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감가사각을 할 필요는 없겠죠? 대공자 입장에서는. 개시일날 공정가치는 연 600만원이고 리스개선 직점원가는 X1년 초에 현주 리스가 5만원 발생했다고 나와있네요. 현금으로 그날 지급했다고 나와있고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지급하기로 하고 현주는 종료시점에 기초산화의 소유권을 5만원에 한영으로 이전하기도 했대요. 내재의 이자로는 10%고요. 그럼 간단한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리스기간이 3년이고 고정리스료 고정리스료 고정리스료를 받기로 하고 리스기간 종료할 때 얼마 50만원 넘기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대요.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기초 자산의 공정가치는 600만원이라고 나와있고 우리 뭐라고요? 리스개설 직점원가도 5만원 냈다고 나와있어요. 그럼 초반에 리스 순투자로 리스 제공자는 605만원 내고 앞으로 3년 동안 요 돈을 받을 거라고요. 지금 소유권 이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증 잔존같이 이런 얘기는 없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자율이 몇 프로야? 지금 적절한 내재이자율이 10%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럼 바로 1번이랑 2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시일날 해야 될 회계처리를 해보고 매년 수치할 고정리스를 물어봤는데 보세요. 그럼 우리 개시일날 회계처리를 보면 회사는 리스 약정일날 돈주고 일단 기초 자산을 사왔으니까 약정일날 현금 600만원 나가면서 선급 리스 자산 600만원 있었을텐데 이제 리스 개시일이 되면 선급 리스 자산 600만원 없어지고요. 요 날 리스 개설 직점원가로 현금 5만원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 순투자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리스 제공자가 낸 돈이 605만원 그럼 당연히 반대쪽에 리스 채권으로 오게 될 금액도 얼마에요? 605만원이죠. 다만 요 리스 채권은 리스 순투자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고정리스료 곱하기 3년에 이자율 10% 연금현각에서 곱해주고 소유권 이전 시점에 이전하는 금액 50만원 곱하기 3년에 이자율 10% 해도 10% 현가계에서 곱해도 똑같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면 리스료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에요? 요거 계산하면 고정리스료가 2281740 나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계속 좀 볼게요. X1년말에 해야 될 회계처리 효과와 FS 효과를 보이시고 했는데 회계처리는 간단하니까 회계처리 먼저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기말에 이제 회계처리 할 건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 회계처리밖에 없겠죠. 다 이어지니까 갈게요. 이자 수익으로 계산할 금액은 리스 채권에 내재이자율 10% 곱하면 되니까 이자 수익은 얼마? 60만 5천원 오게 되고 우리 현금으로 지급받는 고정리스료는 얼마에요? 구했죠? 2281740 나오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자 수익도 들어가 있고 원금 상가액도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뭐 리스 채권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보냐면 1676740 나오죠. 1676740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우리 리스 채권까지 9에는 났는데 우리 BS도 한번 그려볼까요?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그럼 X1년말에 BS를 보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리스 채권밖에 안 뜨는데 X1년말에요. X1년말에 리스 채권 어떻게 구해요? 역시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 기초의 리스 채권이 605만원이니까 기초 채권의 장부금액 더하기 1 더하기 10% 빼기 현금 수령액 2281740 해도 기말 장부금액이 나오고요. 어떻게 해도 나와요. 잔여 현금 흐름이 2281740 나누기 1.1 더하기 22781740 나누기 1.1의 제곱해도 나오죠? 2281740에다 50만원 더한 거니까요. 너무 쉬우니까 뭐 빨리빨리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무리로 X3년말에 해야 될 회계처를 물어봤는데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 것 같아요. 현금 청산으로 마지막에 해보는 거 자 그럼 X3년말에 회계처를 보면 당연히 제일 먼저 계산할 금액은 이자 수익인데 이자는 뭐 지겹죠? 이자 수익 계산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자 수익을 계산하려면 X3년 초에 리스 채권의 장부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22781740 나누기 1.1 하면 이게 X3년 초에 리스 채권의 장부금액이죠. 여기다 뭐 말해주면 돼? 10% 때리면 이자 수익이 나와요. 이제 이런 건 고민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이자 수익이 25288로 나옵니다. 252885 나와요. 그리고 내가 현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얼마? 현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똑같이 2281740 고정 리스료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회계처리 하는 거니까 이거 빠지고요. 여기 뭐가 와요? 리스 채권으로 상가가격이 얼마 얼마 오겠지. 타임. 여기까지 하고 나면 X3년 만에 지금 리스 채권 장부금액 얼마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50만 원이요. 50만 원일 수밖에 없어요. X3년 말이고 남아있는 돈이 현금으로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따라오시죠. 마무리. 자 이제 돈 받고 너와의 관계를 다 끝낼게. 현금 50만 원 받고 소유권 이전하면 되겠죠. 리스 채권 넘기면서. 리스 채권 50만 원 넘기면서 아름답게 딱 끝나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